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 여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떤 내가 허망했다는 거야. 아니 시험 끝나고 말고 시험 일주일 전에 네. 시험 일주일 전부터 허망했대. 그래서 너 허망하다는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망하다가 뭔지 알아? 허모하다 허망하다 이거는 뭔가 빡 끝나고 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시험 전부터 허망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초심에서 이렇게 기복이 막 초심 기복이 있잖아요. 의지에도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다가 시험 전에는 뭔가 사람이 맥이 딱 놓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 화가 자꾸 나더래. 근데 이 화가 나는데 이 시험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화가 뭐에 났냐 그랬더니 하루에도 막 열 번씩 화가 났는데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이 시험 생김새에도 너무 화가 나고 왜냐하면 아 나 진짜 떳떳하게 열심히 했는데 또 보고 보면 모르는 게 나오고 안 해온 게 나오고 외웠었는데 분명 알았었는데 또 모르고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약을 올린 대상이 없다. 근데 인간도 아님. 시험인 거야. 멱살을 잡을 수도 없어. 근데 약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의 어문유정의 날개도 한 번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재도 한 번 찢어버렸대 해가지고. 그래 내 사진을 찢은 건 아니니까. 근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예전에 했을 때보다 왜 더 틀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특히나 암기 이런 거에는 화가 너무 나고. 독해 부분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좀 화가 덜 났는데 더 막 약간 또렷하게 모르는 게 뻔히 모르는 게 유형에서 특정 유형 뻔히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 이게 막 극복이 끝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더 빡쳤던 건 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시험에도 화가 나고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이 시험은 왜 백제밖에 안 되지? 차라리 천재씩 봐버리면 힘은 들어도 그래도 정확히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좀 나오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부분은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요만큼에서 딱 나와버리면 재수가 오지게 없는 거니까 그게 너무. 그래서 허무하고 이거 하늘의 뜻에 맡긴 퍼센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운에 맡겨야 되는 퍼센트가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허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도 되더라고.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알고 요만큼 모르는 데서 나올 확률과 그래도 이만큼 하면 이 안에서 나올 확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봐주세요. 하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도망을 치면 여기서 화가 나 화가 나서 여기서 도망을 치면 백제로 날 심판하겠다고 이게 화가 나서 도망을 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날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를 모르고 나를 1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구구절절 자도서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쓴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몇 번의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다. 화날 때마다 그래 이게 그냥 마땅한 대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고 다시 공부를 했다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시험은 그나마 얼굴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 동생이 제 동생이 면접을 몇 군데 봤었죠. 정확한 숫자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회사 다닙니다만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되게 상심했어요. 그 면접을 보러 갔다 왔을 때마다 그 표정을 저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오면 가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사실은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나의 성격의 장단부터 시작 거기다 맞춰서 다 준비해서 자소서 쓰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동생도 사실을 봤잖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결국 입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력서에 나와 있는데 자소서에도 썼는데 본인이 고시를 봤으나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놓고 내가 이걸 도전하는 거 다 썼는데 자소서를 보고 사람을 면접에 불러놓고 근데 그걸 또 먹고 그래서 결국에 계속 끝까지 보지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걸 또 말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동생이 막 정수리가 막 헌해졌었어요.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엔 좀 안 갈궜다. 그래서 좀 안 싸웠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걸 모아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덜 빡쳐요.